이전 시간에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뭘 해볼 거냐면 배운 걸 써먹어야죠 여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OpenTutorials 만들기의 예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제목이 바뀌는 것은 이전에 우리 했던 것 여기 있는 이 부분 $underbarget 그리고 대괄호 안에 id라고 하면 이 URL의 파라미터 값이 얘가 되는 표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본문 부분은 지금 유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클릭했을 때 제목이 바뀌듯이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제목이 바뀌듯이 script인데 script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다가 이래서 옆에 일로 샀네요 아무튼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본문에 따라서 본문이 나오게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디렉토리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이고요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는 본문이 저장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새로운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html이라는 파일을 넣고 html is... 뒤에는 로램으로 해서 랜덤한 텍스트 들을까요? html is...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css는 css is... 로램 이렇게 해서 뭐라고 쓰고요 그리고 javascript라는 파일을 만들고 javascript is... 이렇게 랜덤한 텍스트를 넣어서 css를 클릭하면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있는 css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여기 있는 본문에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즉, id 값이 css라고 한다면 index.php의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id 값 데이터 슬래시 id 값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서 파일의 내용을 여기에서 echo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음... 한국어니까 php의 코드로 바꿔야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파일을 읽는 것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php에는 왠지 파일을 읽으라고 고안된 내장 함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검색해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요? php 파일 리드 펑션 이렇게 검색하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get contents 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형식은 첫 번째 자리에는 문자 열 형식으로 파일의 이름이 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리에는 또 다른 값들이 오는 것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중요합니다 그럼 예제를 해 봅시다 항상 예제를 해 보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파일 get contents에다가 이렇게 파일명을 쓰면 이 함수는 이 파일의 내용에 대한 표현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그럼 제가 저기는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를 부품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index.html 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더 가깝게 가져가 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file.get.contents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로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이게 예를 들면 html 이라고만 적어보고 얘가 정말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있는 html 파일을 가져와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표현해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is rorem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밑에 있는 적당한 파일 이름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기 있는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dollar.get.id 라고 해주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file.get.content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id 값으로 들어온 값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 php를 통해서 경로로 전환해 준 다음에 그것을 파일get contents에 입력 값으로 주면 파일get contents는 그 입력 값으로 들어온 경로에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예제는 교육적으로는 아주 좋은 예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비교적 그런데 현실에서 여러분이 이 코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복잡한 이슈 때문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규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코드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또 중요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돌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를 배웠고 그 함수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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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